안녕하십니까? 충격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는 게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 섞고 사는 배우자도 재사는 것만 신경 쓰는 것 같고, 자식들도 남보다 더 멀리 느껴지고, 뭐 하나 즐거운 게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남은 인생도 뭐 하나 기대되는 일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몹쓸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가 그리 좋은 일들이 많은지 만면에 미소가 지어져 있고 또 웃고 떠들고 바쁘게 제 갈 길을 가는데 세상이 자신만을 버린 것인지 혼자만 덩그러니 떨어져 나와 웃을 일도 재밌게 떠들 이야기도 걸음을 재촉해서 가야 할 곳도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게 꼭 나이 들어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물론 나이 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격동의 10대를 벗어나 20대가 되었거나 눈부시게 파릇파릇하던 그 20대를 끝내고 30대에 접어둔 청춘들도 자신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시점에서 사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의 그 묵직함은 청년기에 느꼈던 것과는 무게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더 깊게 우리를 가라앉게 만드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사는 게 무의미하다는 그 회의감과 공허함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마음을 수습하기 위해서 챙겨봐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허무함이 한 번 밀려왔을 때 제대로 잡아줘야죠. 방치했다가는 가랑비에 속옷 쩌듯 이 부정적인 감정에 휘감겨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정말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 느껴질 때 챙겨봐야 하는 것들 첫 번째, 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 멘탈이 유리그릇처럼 깨지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야생마처럼 때로는 기관차처럼 쉬지 않고 달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져 내린다는 거겠습니다.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한 번에 퍽 하고 꺼지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돌볼 여유조차 갖지 않고 의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력해지는 증상이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몸과 마음이 그냥 모두 탈진해버린 겁니다. 점심시간마저 아껴서 일을 해야 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매일 하다시피 할 뿐만 아니라 휴가나 평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적절한 휴식조차 게으른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세뇌받고 살아온 우리 한국 중장년들은 무기력증이 몰려올 때마다 한 번씩 자신이 혹시라도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되면 그냥 피곤해서 널부러져 있을 것 같지만 그 흔한 증상으로는 화를 아주 자주 내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두통이나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까지 느끼게 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모두 6단계로 병의 심각성에 따라 나 분류하게 됩니다.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식이나 폭음, 더 나아가 도박 같은 이상행동을 시작하면 번아웃 증후군은 5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6단계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 이미 왔다구요. 공허함을 느꼈다 싶으면 그게 시작이 아니라 벌써 5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전문가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정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 느껴질 때 챙겨봐야 하는 것들 두 번째, 마음의 크기를 키우고 있나? 세상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의 크기를 넓혀가는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변화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다양성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갖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고 복잡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빠른 변화의 속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행복감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마음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입시나 취직, 자격증 지득을 위한 호흡이 가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여러 개 만들어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호흡이 깊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이후 하게 되는 호흡이 깊은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 느껴질 때 챙겨봐야 하는 것들 세 번째,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나? 시간이 많든 적든 바쁘든 한가하든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담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계획표이고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일정 시간에 집을 나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퇴근 이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일입니다. 퇴근 후에 돌아와 저녁밥 먹고 그냥 소파에 누워 TV 보며 시간을 보내다 시간되면 잠자리에 든다고 한다면 계획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하고 볼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거야 월급 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끌려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 은퇴 이후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졸릴 때 자고 눈 떠질 때 일어나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사 생활을 그만둔 직후라면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런 느긋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죠. 그렇게 한번 팍 살아봐야죠. 편하게. 그런데 이런 생활이 길어지면 생활 리듬이 깨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고 또 혀는 까끌까끌해서 입맛도 전혀 없어지고 식사를 거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체력은 고갈되고 결국 그 끝에 느끼는 감정은 사는 게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할 게 없다, 심심하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던 한가하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아니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거 상관없이 계획적으로 짜여진 그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는 4대 핵심이 있는데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늦어도 밤 11시에는 잠들고 그래서 최소한 7, 8시간은 잠을 자야 하고 식사를 3시간에 맞춰 따박따박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 느껴질 때 챙겨봐야 하는 것들 네 번째, 매일 운동을 하고 있나? 매일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방천지에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바쁘다는 핑계와 피곤하다는 변명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에휴, 아무리 바빠도 하루 30분도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쁠까요? 그럼 거짓말이죠, 그건.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그냥 게으른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고 뭐고 세상 모든 게 다 소용없다는 말들을 그저 남의 얘기로 생각하고 귀뚱으로 넘긴다니까요. 은퇴를 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럴 땐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습니다. 몸이 하루가 다르게 운동하는 것에 반응하고 변화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관심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관심 갖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 느껴질 때 챙겨봐야 하는 것들. 다섯 번째, 내 인생에 뚜렷한 목적지가 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느끼는 이유는 왜 열심히 살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뭘 하려고 했는지, 목적지가 모호하니까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그 크기만큼 정비례해서 행복해질 거라는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라는 미련함도 있습니다. 인생 마라톤을 100미터 달리듯 고개 숙이고 쉬지도 않고 전력질주하면서 달려왔는데, 중년에 접어들어 어디쯤 왔나 고개를 들어보니, 대체 여기가 어딘지, 얼마만큼 달려온 것인지도 알 수조차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리기 위해서 다시 고개를 쳐받고 달리고 싶은데, 이제는 어느 쪽으로 향해서 달려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달려온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영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으면, 가는 도중에 방향을 일일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게 무의미하다 느껴질 때 챙겨봐야 하는 것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루 일상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생에 너무 무거운 의미를 두고 있고, 갈 길이 너무 바쁘다 보면, 하루하루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쉽상이죠. 아침에 일어나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주는 배우자, 정성이 담긴 아침밥, 상쾌한 공기, 청명한 하늘, 예쁘게 피어난 꽃들, 사람들의 미소, 뭐 일상에서 느끼는 그 행복감과 기쁨은 재충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소한 것들의 중요함을 느끼고 살게 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충만한 마음에는 사는 게 무의미하다는 허무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탈진했거나, 마음이 좁게 닫혀 있거나, 인생의 방향을 잃었거나, 불규칙한 생활로 리듬이 깨졌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고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감에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잘 지켜나가도, 괜시리 찾아오는 그 인생의 공허함을 큰일처럼 만들어버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가는 것을 미리미리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충만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난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